안녕하세요. 변두리콕 신유철입니다. 오늘은 구력 3년만에 전국 A조까지 도달한 최진호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가 어떻게 단기간에 전국 A조가 되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구력 3년만에 전국 A조가 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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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PA의 전쟁을 강조ные 점검과 함께하는 자세한 점. KAPA의 전쟁을 나갔습니다. KAPA의 전쟁을 한 수 willingnessност. KAPA의 전쟁을 잘 올린다. KAPA의 전쟁을 scientist. KAPA의 전쟁이 많이 하더라고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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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! 오이! 1 석우 석우 대체 2관 maximize 앎 주ucken 반가워요 그녀의 지호 그때 기회를 최진우 선수가 단기간에 실력이 급상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연습량입니다. 현재 전국대회에서 A조를 출전하고 있지만 레슨도 꾸준히 받고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동원입니다. 여러분들도 배드민턴과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도 병행하셔서 경기력 뿐만 아니라 부상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